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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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어색해 다 끝나버렸어 난 떠나버렸어 지난번에 맘이 멋있어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 Give it to your mind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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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난번에 물구 chang Sami 나뿐인 맘이 내 머리부터 boom boom 내 획성까지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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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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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들어 내 머리들어 내 머리들어 I said you don't try my your mind You better play by day You better play by day Every day Every every day Every day Every every day I'm in with me Every day Every every day I'm in with you Every day Every every day Yeah yeah 이 모든 게 꿈이면 단점해 어쩌나 어쩌나 그대도 어쩌나 너뜨보다 나를 믿지 않지 말 Bab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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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한 건같이 넉넉한 건같이 넉넉한 건같이 넉넉한 건같이 넉넉한 건같은 말인 줄 알아봐 넉넉한 건같이 수익ε 다 미보 이들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움으로 널 갖게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Why don't you be my girl? 왜 널 거야, 아니지?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우리가 만들 내 마음의 마음의 마음을 이면 전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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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쥐어 다시 말해, 이 지이의 다음 일은 내 마음의 마음을 마음게 회의자 ya, we are the one we 내 마음의 목질의手 신호흑으로 뜨는 제 Beat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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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나만 선택해 Ayo sorry Are you still one person? 너 아니면 You really just don't mind For it to you Don't go to the room Not to stop you Like a star To you Don't mess up my table 승리하는 중 저의 전화점 내게 바로 던질게 아 아름다운 심혈 저의 전화점 저의 전화점 저의 전화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18 가요대전 더 웨이브 진행을 맡은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보아입니다. 이야 조보아씨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저야말로 믿고 보는 MC 전현무씨와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든든한데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보아씨와 함께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제 뒤에 있는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호령하는 아이돌들이 이 한 무대에 다같이 있다는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뭐 시상식도 많이 지켜봤고 진행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다 모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세계가 열광하는 아이돌 여러분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정말 역대 최강 라인업 SBS 가요대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멋진 오프닝을 보여준 갓세븐의 유겸씨 춤을 너무 잘 춰요. 예 자 빨간색 입고 왔더라고요. 워너원 와우 맞죠요 예 BTS 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걸그룹 섬청사 아니겠습니까 트와이스 어딨어요 예 트와이스 블랙핑크 와우 블랙핑크 너무 많아서 카메라가 일일이 담기기 힘들 정도입니다. 레드벨벳 예 아 저 있었구나 예 엑소우 됐습니다. 오 이 밖에도 너무나 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사실은 역대 최강 라인업도 라인업입니다만 사실은 이 정말 전세계를 대표는 이 아이돌들의 역대 보지 못했던 무대 그리고 도전하지 못했던 장르를 이 무대에서 다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케이팝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쵸? 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자 지금 놀라기 이르고요. 올 한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수많은 기록을 세운 스타들과 함께 케이팝의 흐름을 짚어볼 예정이고요. 세계 중심에서 한류의 전성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다른 무대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무대를 함께 감상할 예정입니다. 네 한류의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가요대단만의 스페셜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자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네 즐길 준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2018 SBS 가요대전 더 웨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BS 가요대전 더 웨이브